승희가 멤버들을 잘 따라해. 그때 내 표정 따라했잖아. 미연이는 랩할 때랑 노래할 때는 되게 달라. 랩할 때는 투 척 투 클라우 비어 랩 투 타임 멀리 멀리 들여다보려 하는 거야 치치키투 치치키타 뚝딱딱 멈춰버리지 않나 이렇게 완벽해. 완벽한데 노래를 딱 이렇게 할 때 약간... 약간 살짝 애가 습해져. 약간 애가 습해져. 래퍼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 잘 부르려고. 있어. 원래는 자유로운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이런 건데 자유로운 느낌 맞아. 자유로운 느낌 맞아. 사랑스러운 느낌 맞아. 정확해. 정확해. 그게 신동동 랩 파트인데 노래 파트 맡으면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맞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하나면 얼마나 완벽히 해놔야 돼.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렇지. 오랜만에 받은 노래 파트 열심히 해 줘. 맞아. 그래서 얘도 아린이는 아린이는 아린이 많지. 하얗고 청순청순하자. 노래 부를 때 그게 딱 드러나. 맞아. 어떤 한 노래 부를 때 그 뒤에를 어? 이거 콜 올려줘. 어? 이거 콜 올려줘. 이게 쪼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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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이 살짝 설렜어 다 한 번씩 하는데 언니는 그냥 살짝 설렜어만 이렇게 하면 아린이 살짝 설렜어만 살짝 설렜어만 살짝 설렜어만 맞아 맞아 맞아. 관찰력이 좋다. 유빈이는 바로 우리 유빈이는 한 구절 딱 노래를 부르면 꼭 네 번의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줘야 돼. 꼭 네 번이야. 네 번. 꼭 네 번 넣어줘야 돼. 일단 유빈이가 한 번 보여줄까? 어디 어디 할까? 뭔뜩 네가 틀리면 고개 돌리면 맘이 떨리면 어느새 늘 그리던 내 여름이다 널 원해 네. 막 영화를 보면 압박을 분명히 타는게 들리잖아. 어. 멍뚱 네가 틀리면 고개를 돌리면 맘이 떨리던 내 여름이다 너 그리던 내 여름이다 널 원해 잠깐만. 잠깐만. 파트 중에 해볼게. 짭짜랑 바람 사이로 약간 이런 느낌? 원래는 짭자 이게 짭짜랑 일을 살짝 나 아 그렇지 세팅 해줘야 돼 어. 짭짜랑 바람 사이로 짭짜랑 바람 사이로 짭짜랑 바람 사이로 인기잘 안 쓰기엔 암방하고 뒷방하고 인기를 시켜주면 안 되나? 암방하다가 뒷방 어렸나? 어떤 때가 들리면 곡을 돌리면 맘이 떨리는 밤새 짜자아, 사랑스러워 와, 저렇게! 맞아, 맞아! 맞는데, 킹마다! 맞는데, 킹마다! 인기잘! 아, 이거 자격증이 맞다! 킹마다! 자격증이 맞대 medal lightning 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